경찰은 또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주고받은 500만 원이 김 의원에게도 전달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인사청탁과 관련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조정림 기자입니다. 한모 보좌관은 드루킹 측근 김모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다음 날 돌려줬습니다. 경찰이 이 돈의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드루킹 일당 대화방에 인사청탁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돈의 연관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대화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경찰은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돈의 성격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이 돈의 전부 혹은 일부가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김경수 의원과 한모 보좌관은 드루킹 측과 오간 500만 원에 대해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입니다. TV조선 조정림입니다. TV조선 조정림입니다.